안되네 오는게 어떤건지 성팩선니, 남주 지나가던 나그네니, 쏘쏘니, 알메르투 베가 오 땡큐 땡큐 어제 소고기 짠창사라구요 육회랑 산낙지에 네 그렇게 먹었죠 케이크도 먹고 아 지유, 지오파파님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영천에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구요 영천에 좀 가야될거 같습니다 한결님 안녕하세요 아오케차이님 감사합니다 선동주님 감사합니다 원래 눈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오면 안좋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하단 말이죠 아아 아아 이어가 하지만 에라하 웅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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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자 스타일대로 어 얘는 저글링이 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얘가 드로디 팍 나오니까 얘가 약간 당황했네 그래서 탈대로 해 히힛 히힛 빠른 다크 갈까 빠른 다크 갈까 오후 오후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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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어그로는 여기까지 히힛 야 오브로드 오브로드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아이구 찰 오브로드를 여기 잃으면 안되지 같이 가도 안 끝났을걸? 어 상대 헬프가 얼마나 빠른데 대히들어 운영 운영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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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슥슥슥슥슥슥슥 and 갓, 갓취 근데 못탄거 같애요 어 바로,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아 근데 맞춤법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들 예전에 되게 좀 약간 뭔가 이제 집이 좀 형편이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뭐 되게 좀 힘들게 자란 되게 그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 근데 그 편지에 맞춤법이 안 맞으니까 아 되게 그 감동이 좀 되게 반감된다 해야 하나 감동은 있는데 뭔가 맞춤법이 되게 어 조금 안 맞으니까 어 되게 감동이 좀 반감되더라고 아 더불어인데 더불어 뭐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더불어 이래놨더라고 더불어 아 더불어는 맞긴 맞는데 저 더불어가 아니잖아요 아 감동이 좀 반감되더라고 안타깝지만 아무튼 그 마음이 근데 너무 따뜻했어요 그 편하가 좀 걸리게 됩니다 더불어 아 안녕 난 다크 라고 해 피카피카 어 숨 숨 오오 무러져있다 어 그냥 싸울래? 이거로! 무릎이 있어도 마 이거는 마 오 야 다시 와라 다시 와라 다시 와라 나 하나 마클레인 나 잡지 마! 잡지 마! 나 잡지 마! 나이스!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이 게임을 한번 즐겨볼까? 자 좋 전 저 이 게임을 한번 즐겨볼까? 12시에서 테란으로 가야지 여기서 견제까지 하면 좀 반칙이지 검은하면서 뭘 원하는 걸 해? 아 진짜 왜 안 해? 너로 미래 잠시만요 가이로 오리페이데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오리페이데 아이씨 어 이거 영 뭘 내를 하는데 이거 아 싫어 헬프 갈꺼야 특이하네 헬프를 저거라고 지금 난리채 해주면 정상인데 삐까 어 수운 나 뭐하네 야 헬프 갔다 가도 돼 이거 왜 안가니 어 삽만 먹고 가죠 이거 삽을 왜 안 먹고 가 먹고 가야지 네 asst 네 예 네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시이이이이이 뭐야 에이이 에이 저거때문에 헬퍼 오줌말에 뾰 나쁘구나 그건 아입니다 아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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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